5역으로 가득 찬 표준 킹 제임스 성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영어 본문입니다. And they lived and reigned with Christ a thousand years.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표킹은 그런즉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천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대환란을 현재 시점으로 해서 미래의 천년왕국을 예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 이미 자신이 본 것, 요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과거 시제입니다. 자신이 보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대환란 시점에서 이미 본 것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천년왕국 역시 이미 보았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본 것을 기록화했기 때문에 시제를 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것을 본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천년왕국의 일 자체는 미래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로 기술하고 있는 한글 킹잼 성경의 통치하더라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통치하였더라 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이미 통치를 해버린 것으로 천년왕국을 과거로 보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표준킹잼 성서는 단어에 매이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 기독교계에 만연하고 있는 무천년, 후천년주의 성경관을 기록해놓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게시록 20장 11절입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큰 백보자 심판에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영어 본문은 There was found no place for them 입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글 킹잼 성경에서는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입니다. 그래서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없다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킹에서는 그런 즉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것들이라고 사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오역입니다. 성경 번역이 틀린 것입니다. 영어 킹잼 성경을 변개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의 설 자리가 보이지 않는데 사물인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큰 백보자 심판에서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심판받는 사람들이 우주 허공에 떠서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사람들의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설 자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보자 심판에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 자리가 없다는 것에 대한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공에 떠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앞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심판주로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한 죄인을 깨뜨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공포스러운 장면에서 그 죄인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은 더 큰 공포를 자아내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설 자리가 없다는 진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그것들이라는 사물로 바꿔버립니다. 자신들의 설 자리가 아니라는 듯이 표킹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표킹은 살짝 단어를 바꿈으로써 이 심판받을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마귀의 영이 드리운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변계로 보이지만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무서운 진실이 보입니다. 우주 만물의 최종적인 심판 자리에서 주님은 그들의 설 자리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십니다. 인간이 설 자리가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저가는 자들은 그 설 자리마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들에게 끔찍한 공포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킹에서는 이들의 공포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설 자리라는 심판받는 그들을 그것들을 위한 장소라고 바꿈으로써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에 대한 동정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은 아무나 번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부패한 성서에는 그 단어들이 바뀌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인간의 육신과 마귀가 연합하여서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한글 킹쟁 성경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옳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은 참으로 무시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은 참으로 치열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반이 되는 한글 킹쟁 성경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준 킹쟁 성서가 나오도록 허락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성경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1장 3절입니다. 영어 본문은 He will dwell with them 입니다. 한글 킹쟁 성경은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킹에서는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기거하실 것이요 dwell이라는 단어를 기거하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번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거한다는 말은 잠시 잠깐 있을 때 쓰는 한국어 단어입니다. 표킹은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잠시 기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킹과 이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 머물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한글 킹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결코 기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주에 펼쳐질 때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거룩한 도성 새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어린 양의 신부인 이 시대의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이것을 시기하는 자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거하는 것이 너무나 시기가 되었는지 이것을 기거하다라는 잠시 잠깐 머무는 단어로 변개시킨 것입니다. 사탄이 성경에 손을 대고 단어들을 바꾸는 것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도 의도가 있고 그것을 바꾸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표킹에서는 불못을 불의 호수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호수나 못이나 보통 물이 고여있는 것을 호수, 못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불못이라고 한글 킹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불의 못입니다. 불의 못입니다. 불이 있는 움푹 패어진 그런 못이 되는 거고 표킹에서처럼 불의 호수라고 하면 호수에서 수는 물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 호수 그러면 불과 호수가 사실은 이게 말이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 호수라고 쓰는지 불의 호수라고 쓰는지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잘 알고 한글 킹겜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 보존해 주셨는지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음은 21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성경부터 읽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런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새에루살렘 도성에서 주님과 영혼 무궁토록 사는 하나님의 가족과 그와 대비해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록을 쭉 기술하면서 영어에서는 shall have their part in the lake which burns with fire and brimstone which is the second death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가증스러운 자들, 기타 등등의 불못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자들이 자신들의 몫을 이 불못에서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서 자신의 몫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part라는 말은 영어사전을 찾았을 때는 부분이라는 뜻으로 나오지만은 그들의 몫이 이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몫을 불못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이러이러한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에 자신들의 영역이 있으리라. 영역이 있다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영역이라. 그들의 영역이 있다고 이 호수에 자신들의 영역이 있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영역이란 단어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영역 그러면 이것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긍정적인 단어로 저는 보여집니다.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어떤 지경, 어떤 부분을 거느린다는 뜻입니다. 즉 특정 지경을 거느리고 관할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지역을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영역이란 단어를 쓸 때는 이거는 우리 영역이야 또는 무슨 예술의 영역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불못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사탄의 영이 역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더욱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킹잼 성서도 라오티키아 교회 시대의 끝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글 킹잼 성경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도 창조하시고 악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탄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마귀의 종이나 마귀의 성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진행될 때 거기에 미혹되어서 속는 사람은 그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허락하실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유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꿰뚫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에 결코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유익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지어는 사탄의 마귀의 활동을 통해서도 영광받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이러한 미혹의 영에 걸려서 거짓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진리로 행하고 있다는 착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불못에 자신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불못에 들어가서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은 불못에서 여러분의 영역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못에 자기들의 영역이 있다고 여길 자들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불과 요왕이 타는 못에 자신들의 몫을 이들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역을 가지고 그것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불못에 휩싸여서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 불못에서 받는 몫을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곳에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불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고 한글 킹잼 성경에 보존된 이 말씀이 정확한 주님께서 보존하신 한국어 단어인 것입니다. 또 하나 21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새 에루살렘 도성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요안은 하늘에서 새 에루살렘 도성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안의 이치가 셋째 하늘 하늘나라입니다. 영어성경에서는 Gray City The Holy Jerusalem Descending Out of Heaven from God Descending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해 놨는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또 여기다가 인과관계를 나타나는 그리하여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결코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9절과 10절 한글 킹잼 성경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인과관계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과관계 그리하여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가 영안에서 나를 거대하고 높은 산 하나로 멀리 이동시켰고 그 위대한 도성 곧 거룩한 에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며 자 여러분 한국어 공부 시간입니다. 자 내려가다와 내려오다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거룩한 도성 새 에루살렘이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내려오는 것과 내려가는 것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셋째 하늘에서 새 에루살렘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려오고 있다고 표킹에서처럼 표현을 하게 되면 요한의 위치가 아래 땅이 됩니다. 아래에서 하늘 위를 쳐다보았더니 위에서 새 에루살렘 도성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은 현재 지금 교회 시대에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의 모형입니다. 요한이 영원히 그어할 것은 결코 땅이 아닙니다. 아래가 아닙니다. 셋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새 에루살렘 도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셋째 하늘에서 이 도성이 내려가는 것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표킹은 이것을 요한을 아래에다 두고 내려오고 있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표킹은 여기에서 또 한 번 완전한 오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오역이지 틀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오역이 아닙니다. 이런 크고 작은 잘못된 번역이 표킹에는 참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창세기 10장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성경 마지막인 요한 게시록 10장을 보고 있는데 전체에서 보면 이게 지금 몇 개 안 되는 구절들인데 너무나 많이 잘못된 번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그런 실수가 아닙니다. 요한의 위치를 하늘나라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성서인 것입니다. 요한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싶은 존재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교회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세상학이나 그것이 신학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신학 박사나 학사나 석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불이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부모의 배경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누구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 학위가 있고 누구에게서 안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깨닫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계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자신의 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21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성이 지금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도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강체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영어로는 여기에서 이 새에루살렘을 허라는 대명사로 받고 있습니다. 이 새에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명사인 허라고 받고 있습니다. Her light was like unto a stone most precious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그런 빛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여성명사 남성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아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물을 그 여자 그 남자 결코 이렇게 받아주는 언어가 아닙니다. 근데 표킹은 영국인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데 지금 한국어로 이것을 번역하고 있는 건데 허라고 받아준 겁니다. 그녀의 라고 이거를 직역한다는 그런 핑계로 자 그래서 그녀의 빛은 지극히 보배론 하나의 보석과도 같았으니 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지금 새에루살렘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 도성의 강체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에루살렘을 여성 대명사 그 여자의 빛 사실 그녀라는 말은 그 여자라는 말입니다. 그 여자의 빛은 지극히 보배론 하나의 보석과도 같았으니 자 한국 사람들 중에서 누가 문장을 이런 식으로 구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동화책에서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둘기도 그녀라고 그러고 지구 땅도 그녀라고 그러고 여기서 새에루살렘도 그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거를 여성 대명사로 받아주는 것을 전부 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부 다 확인을 안 했지만 몇 가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에루살렘을 그녀 그 여자라고 지금 받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식 문법에 메어서 한국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한국 사람들을 자기 발밑에 놓고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어를 강요하면서 지금 억압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국주의자들이 어떤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나 삶의 양식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삶의 패턴을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무례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이렇게 무례하고 수용어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위해주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영어로 한국어를 깔보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번역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결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무례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는 사랑을 정의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정의를 해놓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결코 무례하신 분이 아닙니다. 표준 킹잼스 성서는 이 번역해놓은 이들의 결과물을 보면 정말로 무례합니다. 한국 사람을 너무나 무시해요. 한국어를 너무나 무시하고 그리고 영어식 표현을 쓰면서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게 여깁니다. 영어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 그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유의 영으로 그 마음을 사랑으로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이 자원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결코 강제적으로 그들의 의지를 수동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자신의 사랑을 이미 다 갈보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환경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들이 선을 선택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이나 어려움 등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준 킹잼 성서 전반에 흐르는 그 영을 보면 너무나 강압적입니다. 영어를 우위에 두고 한국어를 깔보면서 영어 킹잼 성경이 맞으니까 너는 이렇게 따라와 이런 식입니다. 영어 킹잼 성경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코 나에게 최종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영어 킹잼 성경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고서적일 뿐입니다. 영국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존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그 영어 성경이 저에게 최종 권위인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저에게 최종 권위는 한글 킹잼 성경이고 영어 성경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라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개념이 정확하게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제대로 닿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도 참고하고 저 성경도 참고하고 내가 영어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성경에서는 저렇게 말하면 내가 이거저거 보면서 그냥 참고하면서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 권의 성경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 한 권의 성경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글 킹잼 성경을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주신 이혼증서일 뿐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이혼증서입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21장 12절입니다. 참 여기도 표킹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나 싶은 한국어를 정말 모른다라는 생각이 보면 볼수록 듭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에 12대문이 있고 거기 12천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Children of Israel입니다. 그런데 표킹에서는 이거를 이스라엘 자녀들의 12지파라고 해놨습니다. 저희 성경에서는 이것을 한글 킹잼 성경에서는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자손과 자녀들 뭐가 다릅니까? 한국어 시간입니다. 한국어 공부 시간입니다. 국어 공부 시간 자녀라 그러면 여러분 한자로 자자가 아들자자고 여자는 계집여자입니다. 아들과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으면 보통 우리가 그 자녀라고 말합니다. 아들과 딸, 부모, 자녀 이렇게 자손은 무엇입니까?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세대 부모, 자녀 관계뿐만 아니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여러 세대에 걸쳐지는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칠드런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울 때는 어린이들이라고도 배우고요. 자녀라고도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자녀, 이스라엘의 자손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이름인지 않습니까? 야곱을 주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고 그 후손들 모두가 바로 the children of Israel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냥 야곱이 낳은 그 열두 자녀, 열두 아들과 디나 이 사람들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까지 야곱 이후에 수천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 후손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자녀라고 해놓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단어의 어감이나 한국어를 모른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손이나 자녀나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다른 단어입니다. 쓰임새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녀들이라고 해놨어요. 이런 것을 보면 좀 황당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 맞나?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이런 뜻을 조금 모를 수가 있어요. 자녀, 자손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사회생활을 하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한국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킹잼 성서를 보면 어쨌든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한국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의 자녀가 아닙니다. 새 에루살렘 도성의 그 열두 기초석에 새겨진 그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집파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손 외에 다른 단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표킹은 여기서도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는 걸 결코 인정하지 않고 그게 맞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그들은 이 성경 가지고 그냥 먹고 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신들이 내놓은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니까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